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이접는남자입니다 오늘은 종이접기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종이접기 주작 종이접기를 올렸는데 이 친구는 사신수 중에서 남쪽을 지키는 사신수였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청룡을 찍었는데 청룡은 서쪽을 지키는 사신수였구요 그럼 이번에는 북쪽을 지키는 사신수를 한번 들여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을 지키는 사신수 바로 현무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종이접기로 접은 현무에 모습입니다 일단 현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무는 거북이와 뱀이 합쳐진 동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꼬리는 거북이와 뱀이 합쳐진 거북이의 꼬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꼬리에 무엇보다 뱀이 달려 있어서 상대에게 맞았을 때 강력한 방어력과 그리고 카운터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사신수답게 가장 가장 오래 살은 동물이어서 의외로 애가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요 이를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남쪽의 사신수 주작과 연관이 될 정도로 정말 지식이 엄청나다고 박식하다고 한 동물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친구의 현무는 일단 음기 이렇게 온몸이 다 검정색이어서 게임에서나 아니면 영화물에서는 상당히 악한 종재로 묘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현무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신수이기 때문에 그런 현무에 대한 오해는 좀 더 제작진들이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겉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라 현무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제작을 한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일단 현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다 끝냈고 현무는 일단 거북이와 뱀이 합쳐진 동물이라고 했죠 일단은 거북이의 등껍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면에서 보시면은 등껍질은 푸르게 약간 국회의사당 맨 끝에 올라가 있는 청동의 봄처럼 그 색깔을 딱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북이 표면 같죠 일단은 문양도 사각형으로 일정하고 양옆에 오각형 같은 느낌을 줘서 정말 거북이 같은 느낌을 냅니다 또한 문양이 정말 잘 내져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는 안 넘어가죠 하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술술술술 잘 내려가죠 이게 바로 현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걸림돌이 있죠 그래서 잘 안가져요 반대편으로 가시면은 걸림돌이 하나도 없죠 그 뜻은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북이 등딱지 빼고는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을 수납하기 위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보시면은 머리 부분의 정면은 상당히 좀 납작납작한 케이스입니다 옆면에서는 입을 벌리고 있는 케이스로 제가 뭔가 유령을 쫓아낸다고 하는 현무를 유련을 쫓아내고 위협하는 그런 장면을 모티브를 해서 만들어봤고 정면은 용처럼 이빨이 두 개가 날카롭게 닿아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빨이 살짝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빨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양옆의 발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톱들은 일단 서로가 모양이 굉장히 균일해요 따라서 한 발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 접은 발톱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잘 접은 발톱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일단 발톱이 총 3개 그리고 아랫면에는 용의 진주처럼 되어 있고 한 번 걸리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았을 때는 뭐 그저 그럽니다 뒤로 넘겼을 때도 그저 그렇고 앞에 이 3가닥이 딱 있는 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용의 발톱을 모티브로 접다 보니까 당연히 드래곤의 발톱이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다 이렇게 접어놓으면 육지 거북의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친구의 퀄리티가 잘 맞아요 이번에는 꼬리 부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꼬리 말고 거북이 꼬리 거북이 꼬리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북이 꼬리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북이 꼬리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북이 꼬리는 일단은 앙켈로사우르스라는 공룡처럼 끝부분이 이렇게 3개의 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 친구를 접지는 않았기에 이렇게 펴져 있고 끝부분이 약간 곤봉 같은 느낌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앙켈로사우르스랑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꼬리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티브로 접었습니다 굉장히 뾰족뾰족해서 위협적이죠 발톱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감과 색감과 컨셉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뱀 부분입니다 뱀 부분은 총 머리 부분 그리고 하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하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가 두껍게 접었습니다 안 두껍게 접으면 이 친구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거든요 킹기도라처럼요 이렇게 킹기도라처럼 기울어지게 되면은 중간에 서있지 못하고 자고자꾸 이렇게 나뒹그러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꼬리가 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죠 따라서 접착제 즉 강력접착제를 사용하여 꼬리에 고정이 잘 되게 했고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간 후에 여기도 또 한번 강력접착제를 사용해서 위에 있는 헤드 부분 즉 머리 부분과 붙였습니다 위에 있는 뱀의 머리 부분 옆에서 살펴보시면 저게 머리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면 좀 다르죠 약간 코브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양옆에 있는게 독이구요 그리고 옆에 있는게 문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종이접기 현모 시리즈 리뷰를 해보는데 지금 이제 주작과 그리고 현모 그리고 청룡까지 이렇게 북쪽의 사신수 그리고 서쪽의 사신수 남쪽의 사신수 셋 다 들고와 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동쪽의 사신수 백호만 접으면 되겠죠 다음 백호편도 기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종이접기 남자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